달팽이 구조대! 달팽이 몇 마리 구조했어요? 난 한 개! 한 마리? 나는 한 3마리, 4마리? 난 4마리! 난 한 마리! 달팽이 어떻게 구조하고 있어요? 몸에 바른 것, 낀 것 빼주기랑 여기 있는 사람들을 밟을 수 있고 다른 것도 있겠어요? 밖에 나오면 사람들이 밟을 수 있으니까 안쪽에 넣어주고 있어요? 네 잘하고 있네요 계속 잡아주세요 구조해주세요